지난 시간에 이런 형태의 글래머가 있었고요 이 글래머가 생성하는 랭귀지는 이런 랭귀지라는 얘기를 했어요 즉 어떤 스트링 안에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같은 그런 스트링들을 생성하는 랭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글래머를 보고서 이 글래머가 생성하는 센턴스들은 항상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같겠구나 라는 건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미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같은 스트링들을 이 글래머가 생성할 수 있는지는 간단치 않다고 했죠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나요? 우리가 스트링들을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눴어요 a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거 b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거 a로 시작해서 a로 끝나고 b로 시작해서 b로 끝나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설명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했죠 왜냐? 결국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 mathematical induction을 사용해서 증명할 건데 이게 길이가 2n 플러스 2인 스트링들이고요 그럼 이 안에는 길이가 2n인 스트링들이 되겠죠 그럼 길이가 2n인 스트링인데 두 개 다 보지 말고 여기만 봅시다 여기만 보면 이 안에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당연히 같겠죠 ab 하나씩 밖으로 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인덕션 가정에 의해서 이런 모든 스트링들은 이 글래머가 생성을 합니다 s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w'이라고 할까요 이미의 w'을 만드는 데리베이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b, b, a의 경우는 이 데리베이션 맨 앞에다가 이 룰이나 이 룰을 앞에 그냥 붙이면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스트링들을 생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사실 그 부분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운 부분은 사실 이거였죠 여기서는 얘기의 핵심은 중간에 어딘가를 자르면 이 부분 문자열도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같고 이 부분 문자열도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같도록 되는 문자열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약간의 그래프 같은 걸 그렸고요 a가 나오면 한 칸 위로 올라가고 b가 나오면 한 칸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런데 맨 앞에 a가 나오고 맨 뒤에 a가 나오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a의 개수와 b의 개수는 같으니까 시작점은 여기고 끝나는 점도 여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 a가 나오니까 한 칸 위로 올라가고 끝날 때 a가 나오니까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이 지점에 도달하는 거죠 그럼 항상 심볼 하나하나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밖에 안 되니까 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가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수가 있겠죠 이 만나는 점이 있고 이 점이 바로 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룰을 한번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각각의 두 개의 부분 문자열이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같은 문자열이니까 인덕션 정의에 의해서 인덕션 가정에 의해서 이 둘을 데리베이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증명의 모든 부분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책 아직 안 들어왔어요? 여기 이건 5판이고요 아마 최근에 들어오는 책은 6판일 거예요 아마 나한테도 갖다 준다고 했는데 그거 보고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직 교재들이 많이 없나 보다 이거는 5판이에요? 5판? 5판? 5판이 다음만에 새로운 글래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글래머인데요. 이 글래머가 생성하는 랭귀지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aN승, bN승 꼴이고 n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그런 스트링들을 다 만들어내는 그런 문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를 설명은 안 했네요. 이 문법은 이 한 줄은 여기에 대응이 되고요.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이걸 나눠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로 쓴 거예요. 여러분이 이 vertical bar를 뭔가의 문자로 착각하실 수 있겠네요. 이거는 문자가 아니라 이 두 개의 룰을 한 번에 편하게 쓸 때 이렇게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내가 질문한 학생들이 대답을 못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요. 이런 문법이 있었어요. 이 문법이 생성하는 랭귀지는 어떤 거였나요? aN승, bN승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동일한 하나의 랭귀지에 대해서 문법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간결한 게 더 좋겠죠. 그렇죠? 불필요하게 긴 것보다는 간결한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요. 우리 챕터 2로 들어가겠습니다. finite automata. 자, 그러면 오늘은 Deterministic Finite Acceptor, DFA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DFA는 이렇게 정의돼요. 일반적인 DFA. 다섯 개의 ordered set입니다. 각각의 다섯 개가 뭐냐면 첫 번째 것은 스테이트들의 집합이에요. 두 번째는 Input Alphabet. 세 번째는 Transition Function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스테이트 하나하고 알파벳 하나를 가지고 스테이트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Initial State라고 부르는 특별한 스테이트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Final State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문자로 써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통 모르겠잖아요. 근데 예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예제를 썼고요. 하나하나 대응을 살펴봅시다. 자, 처음에 Q0, Q1, Q2 이렇게 써있는 게 아, 이 DFA에는 스테이트가 세 개가 있구나. Q0라는 스테이트, Q1이라는 스테이트, Q2라는 스테이트. 세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Input Alphabet이라고 했죠. 0이라는 것과 1이라는 것, 두 개의 알파벳, 심벌을 가진 알파벳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Transition Function인데요. 그거는 여기 지금 그린 건데 조금 이따 얘기하고 스테이트들 세 개 중에서 Q0를 Initial State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nal State는 Q1 하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단수와 복수를 잘 확인해 보세요. Initial은 하나밖에 없고 Final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하나만 있는 경우를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Transition Function을 여기서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 Transition Function이 DFA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스테이트와 모든 인풋 알파벳의 조합에 대해서 스테이트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스테이트가 세 개 있고 알파벳이 두 개 있으니까 3 곱하기 2에서 여섯 개의 Transition이 나와야 돼요. 봅시다. 알파벳 심볼이 0인 경우 스테이트가 Q0, Q1, Q2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다 있고요. 심볼이 1인 경우에 대해서 스테이트가 Q0, Q1, Q2인 경우가 다 있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그 결과 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여기서 정의를 한 겁니다. 이거보다는 이해하기 훨씬 쉬운 example인데 그래도 제일 핵심이 이건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뭔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Transition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Transition Graph라는 것을 그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Transition Graph를 그리면요. 여기에서 정의한 내용이 이 Transition Graph 안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보고 이 Transition Graph를 그릴 수 있어야 하고 이 Transition Graph를 보고 거꾸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관찰을 잘 해가지고 눈치껏 어떻게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봅시다. 여기서 State가 세 개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개의 State는 이 Transition Graph에서 어떻게 표현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마치 우리 Graph의 노드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송재우. 그다음에 이런 Transition Function들은 어떻게 표현돼요? Edge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Delta Q0, 0가 Q0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나요? 바로 앞의 행동안을 나가는 행동에 관할 필요가 그렇죠. 이게 Q0에서 Q0로 가는데 그 Edge에다가 0을 써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Q0에서 Q0로 가는데 위에다가 0이라는 레이블을 붙이고 Q1에서 Q0로 가는데 0이라는 레이블을 붙이고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트랜지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State라고 트랜지션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Input 알파벳을 정의해 놓은 것은 이 Edge에다가 레이블을 어떤 어떤 알파벳에 대해서 달아야 된다고 정의를 한 거죠. 0하고 1에 대해서는 모든 Edge가 존재해야 됩니다. Q0에서 나가는 Edge가 항상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0에 대해서, 하나는 1에 대해서 여기도 0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여기도 0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tart State Initial State는 어떻게 표현이 돼 있나요? Initial State는 이렇게 아무 곳에서부터도 아니고 그냥 들어오기만 하는 화살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Initial State, 여기서 시작하라는 거죠. 밖에서 쭉 와서 여기서 시작해라. 이런 표시입니다. 색깔을 너무 많이 써서 색이 부족한데 마지막 Final State 최참열 김연안 Final State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그렇죠? 동그라미 두 개 약간 좀 무성의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동그라미 두 개로 Final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형태로 DFA에 대한 설명이 주어졌을 때 이런 트랜지션 그래프로 바꿀 수 있고 이런 트랜지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형태의 설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죠? 그게 오케이, 좋은 질문인데 그게 DFA의 중요한 요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Deterministic Finite Acceptor의 약자인데요. 항상 모든 알파벳에 대해서 나가는 애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게 아닌 거가 NFA이고 그 NFA는 Non Deterministic Finite Acceptor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항상 0이거나 1이거나 모든 인풋 알파벳에 대해서 나가는 애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 어떤 스테이트에 있으면 인풋 알파벳에 따라서 다음 스테이트가 그냥 하나로 결정이 되죠. 하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Deterministic 하다는 거예요. 결정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해요. Deterministic Finite Acceptor인데 그럼 Finite라는 거는 뜻이 뭐냐면 스테이트가 finite하다는 거예요. 스테이트의 개수가 그리고 Deterministic이라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모든 애지에 대해서 모든 인풋 심볼에 대해서 애지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다음 스테이트가 항상 결정된다는 뜻이고요. 마지막에 Acceptor라는 얘기는 뭐냐? 이 DFA는 어떤 스트링들을 Accept하거나 Reject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Accept 혹은 Reject 하냐면 0, 1이라는 스트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0, 1을 이 DFA가 Accept하는지 Accept하지 않는지를 보려면 이니셜 스테이트부터 저 인풋 심볼을 가지고 트랜지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처음에 Q0에 있고요. 처음에 0이죠. Q0에서 0이 들어오면 다음 스테이트가 어딘가요? 그대로 Q0에 있겠죠. 그러면 0은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1이잖아요. 그럼 Q0에서 그 다음에 1이면 어떤 스테이트로 가나요? 이 1이라고 레이블 붙은 애지를 따라서 Q1으로 가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인풋 스트링은 다 모든 심볼이 끝났어요. 끝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Q1에 있어요. 그런데 Q1은 파이널 스테이죠. 그러면 이 스트링은 이 DFA에 의해서 Accept되는 거예요. 즉, 인풋 스트링을 하나하나 심볼을 가지고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따라갔을 때 파이널로 가면 Accept되는 거고 못 가면 Accept되지 않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보죠. 0, 0은 어떻게 되나요? 0, 0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스테이트에 가 있나요? 0 하나일 때 Q0로 가고 그 다음에 또 0인데 또 Q0 가겠죠. 그럼 Q0에서 끝났어요. Q0은 파이널 스테이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0, 0은 Accept가 안 되는 겁니다. 얘는 Accept되고요. 0, 1, 0 한번 해볼까요? 0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 0, 1, 1 해봅시다. 0, 1, 1. 양별이 0, 1, 1 하면 어떻게 트랜지션을 해 가나요? 처음에는 어디 있어요? 0에 있다가 그렇죠. 처음에 0이 들어오니까 Q0으로 시작하는데 처음에 0으로 Q0에 있고 그 다음에 1이 들어오니까 Q1으로 가고 그 다음에 Q2로 가는 거죠. 파이널이 아니죠. 그러니까 Accept되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지나갔는데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보드게임 같은 거 해보면 끝에 가서 딱 맞아야지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 정도면 뭐 명확하게 이해되죠. 오케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설명한 거는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는 근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럼요. 우리가 이 형태로 주어지거나 이 형태로 주어지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델타 노테이션에 대해서 확장을 할 거예요. 1, 1이라고 하죠. 델타 스타 노테이션을 만들 건데 우리 그냥 델타라고 쓰면 스테이트 하나에 인풋 심볼 하나 이거죠. 그렇게 쓰면 여기 하나만 오니까 좀 불편해서 여기에 인풋 스트링이 들어오게 노테이션을 쓸 겁니다. 그러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이 스테이트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풋 스트링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어떤 스테이트에 가 있겠냐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럼 이 예에서는 이 답이 어떻게 되나요? Q2가 되겠죠. 즉 좀 더 아이고 내가 여기다 잘못된 걸 넣었네. 델타 스타 이거죠. 조금 더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하면 델타 스타 Q0, 1, 1이란 건 델타 Q0, 1을 먼저 하고 그렇게 옮겨간 스테이트에서 다시 1을 한 결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머를 배우고요. 그 그래머하고 그래머가 표현하는 랭귀지하고의 관계를 설명했어요. 그렇죠? 안 했나요? 그렇죠. 데리베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설명했죠. 근데 우리 지금 DFA를 배웠으니까 이 DFA가 Accept하는 이거는 랭귀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여러분이 보고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어떤 DFA에 의해서 정의되는 랭귀지라는 건요. 이 DFA가 Accept하는 스트링들의 집합이고요. Accept한다는 게 뭐냐면 그 스트링을 가지고 이니셜 스테이트부터 한 글자씩 한 글자씩 트랜지션을 해 갔을 때 파이널 스테이트 중에 하나로 도달할 수 있는 스트링이면 우리가 Accept하는 스트링이고요. 그게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약간 포멀하게 여기 좀 써놓은 겁니다. 사실 이렇게 문자로 써놓은 것은 짧은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분하게 책을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파악을 해보고요. 몇 가지 예제를 또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 DFA는요. 약간 간결하게 썼어요. 어떤 면에서 간결하냐면 Q1의 입장에서 A가 나와도 Q2로 가고 B가 나와도 Q2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edge를 여러 개 그리면 그림만 복잡해지니까 그냥 하나 그리고 거기다 edge label을 여러 개를 달았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간결하게 쓸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그 다음엔 Q2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DFA가 accept하는 스트링이 어떤 형태인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A를 받거나 B를 받는다. A를 받는 건 맞아요? A 한번 제작. B만. B. 혹시 A, B는 안 돼요? B만. B만. 천찬근. 어떤 거 1. 조금 더 많겠죠? A에 N승 B가 가능하죠? N은? 1? 0은 안 돼요? 0은 안 돼요? 0 되죠? 여러 번 돌아도 상관없죠 A에 안 돌아도 되고 여기 있다가 B 한 번 나오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얼마든지 나와도 좋은데 B가 한 번만 나오고 끝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무조건 일로 오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빠져나가서 다시 파이널로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오토마타를 만들 때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텐데 이런 스테이트를 우리가 트랩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덫에 걸리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서 더 이상 못 빠져나오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트랜지션 그래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이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결국에는 프로그래밍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수업에서는 프로그래밍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 여러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나 컴파일러 시간에 프로그래밍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프로그래밍해서 넣어야 되는데 어떤 형태로 집어넣어야 되는가에 여러분이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중에 한 방법은 테이블을 써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책 피규어 2.3에 있는데요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Q0에서 A가 나오면 Q0에 있고 B가 나오면 Q1으로 가는 거죠 A가 나오면 Q0에 있고 B가 나오면 Q1에 간다 그 다음에 Q1에서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Q2로 가고 Q2에서도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Q2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물론 이니셜 스테이트와 파이널 스테이트 셋은 여러분이 따로 표현을 하면 돼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이런 형태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는 게 편하겠지만 컴퓨터는 이게 훨씬 편하겠죠 여러분이 코딩할 때도 편하고 이런 DFA가 있는데요 사실은 책에 있는 연습 문제는 어떤 특정한 스트링을 억셉트하는 DFA를 만들어라 뭐 이런 거였는데 제가 지금은 약간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경험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DFA를 보고서 이 DFA가 어떤 스트링들을 억셉트하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한 중수 이 우주 어떤 스트링을 억셉트하나요? A, B로 시작하고 뒤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든지 뭐 나오든지 상관없는 거죠 이 파이널 스테이트가 트랩 스테이트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A, B가 아닌 스트링들을 하나씩 A, B로 시작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나씩 빼내는지 봅시다 시작부터 B가 나오면 더 이상 해당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Q3라는 트랩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이리로 보낸 거예요 처음에 A가 나와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A가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또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A, B로 시작하는 모든 스트링들을 억셉트할 수 있는 DFA를 만들 수가 있어요 A, B로 시작하는 두 번째 문제는요 001이 들어있지 않은 스트링을 억셉트하는 거예요 어떤 스트링 중에 서브 스트링으로 001이 없는 그런 스트링을 억셉트하는 겁니다 뭐가 있는 건 그래도 좀 하는 게 쉬운데 없는 거를 하라니까 좀 쉽지 않죠 일단 원래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설명을 하는 게 좋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게요 중간에 001이 있으면 안 돼요 DFA의 경우에는요 일단 001이 있는 거를 우리가 억셉트하는 DFA를 먼저 만들어보자고요 그걸 먼저 만들어볼게 001이 있는 거를 억셉트하는 거 그 다음에 없는 걸로 굉장히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파이널 스테이트만 다 바꿔주면 돼요 파이널이 아닌 거를 파이널로 가고 파이널은 더 이상 파이널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001이 들어있는 스트링을 억셉트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고요 일단 이런 형태를 가지면 되겠죠 제가 스테이트 이름은 일부러 안 붙였는데 0 0 1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스테이트 이름을 어떻게 붙일 거냐면 현재까지 얼마만큼 읽었는지를 가지고 스테이트 이름을 붙일 거예요 꼭 Q로 붙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0 하나 읽었으니까 0이라고 붙이고요 여기서부터는 0을 두 개 읽었으니까 크게 그립시다 0, 0이라고 붙이고 여기는 0, 0, 1로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스테이트는 현재 0, 0, 1 중에서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DFA가 되려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모든 레이블에 대해서 나가는 엘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0에 대해서는 있는데 1에 대해서는 없고 여기도 1이 없고 얘는 0이 없고 이 세 가지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여기 책에 보면 여기가 이렇게 람다라고 되어 있는데 람다의 뜻은 널 스트링이잖아요 0, 0, 1 중에 아무것도 시작을 안 했다는 뜻으로 붙인 겁니다 그럼 처음에 0이 아니고 1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0, 0, 1 중에 아직도 아무것도 안 들어온 거죠 그냥 자기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이 들어오면 어차피 처음부터 0, 0, 1이 다시 들어와야죠 이 상태에서 0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 0이 두 개 있는데 0이 하나 더 들어왔으면 0, 0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0, 0, 1을 받아들이는 DFA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0, 0, 1이 있는 스트링을 받아들이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0, 0, 1이 있는 건 여기서 끝나는 거고 0, 0, 1이 없는 건 다른 데서 끝날 테니까 파이널 스테이트를 다 바꿔주면 되겠죠 내가 파이널, 내가 파이널, 내가 파이널 되는 건가 파이널이야 이렇게 하면 0, 0, 1이 들어있지 않은 스트링만 억셉트하는 DFA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좀 간결한 형태의 표현이고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마 연습 문제 풀면서 부딪힐 텐데 제가 파이널을 다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현재까지 읽은 결국에 영영이를 생각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 읽은 세계를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것들을 계속 기록해 가고 있으면 되잖아요. 이 뜻은 현재까지 읽은 게 영원하라는 얘기죠. 여기는. 여기는 00, 여긴 01, 여기는 1, 10, 11, 여기는 000, 001, 010, 011, 100, 101, 11, 011,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00 다음에 1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001이 되는 거죠. 0이 나오면. 그냥 000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덟 개 스테이트 상에서 뭐 하나 나올 때마다 서로 왔다 갔다 트랜지션을 하겠죠. 모르겠어요? 010에서 0 나오면 뭐예요? 100이죠. 1이 나오면. 101. 그러니까 처음에 앞에 두 개 올 때까지는 이렇게 지나왔다가 세 개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뭐를 갖고 있냐면 가장 최근에 읽은 세 개를 기록, 스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트하게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죠. 연습 문제에 보면 아마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야 풀기 쉬운 연습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 좀 생각해보면 단순화할 수 있으니까 001만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패스만 잘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세 개를 다 기록할 필요가 없이 001에 오는 이 패스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처음에 잘못해서 일로 갔으면 그냥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시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나중에 이해해도 돼요. 괜히 이것까지 헷갈릴까 봐. 만약에 의지 whether겐 더 글자에게 더 고기해지는 게 다른 것도 좀 어떻게 해야 돼요.